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CCTV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수억 원대 수주 계약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9년부터 1년여간 CCTV 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2억 8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업체 사장과 직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